반갑습니다. 직수의 다리입니다. 오늘 주말이고요. 그래서 학습장 하나 왔고 작업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자, 막힌 걸 일단 먼저 확인하고 자, 배가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형비로 있어요, 일을 하죠. 레이스 게임이에요? 아니, 아니, 그럼 이제 카메라 일을 하세요. 자, 일차적으로 진돌이로 만들고 자, 이렇게 해먹고 어휴, 어휴, 어휴. 여기 위에가 울림이나 뭐예요? 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실이나 이런 거 많이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스톱 그거 가보자, 가보자 ... ... ... ... 아멘 좀 넣으면 좀 넣어가지고 자, 조소부터 하세요? 네. 아, 사장님. 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자 아 다 똥이 못받아 으응 나오는데 이제 똥물에 똥물에 들어가요 저기 저거 문 닫으셔야 돼요 오오오 아이쿠 오이 너무 잘 안나가서 왔는데 아 이거 냄비가 어떻게 남아야 냄비 아 어떡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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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